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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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에서 네 어 이제 교도소에 있는 그 수감자들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교도소 루틴이 좀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도소 루틴을 할 건데 54장의 포커 카드를 통한 세트법입니다 2부터 10가지의 숫자는 적혀있는 숫자 그대로 반복 횟수를 뜻하고 이런 얼굴 카드와 조커 카드는 10회, 에이스 카드는 11회가 됩니다 카드의 문양은 하트와 클로버, 다이아, 스페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카드당 본인이 임의대로 하트와 클로버는 스쿼트를, 다이아는 런지, 스페이드는 반대쪽 다리 런지 이런 식으로 카드를 골고루 섞어서 바닥에 놓고 장당 한 세트로 랜덤으로 나타나는 반복 횟수와 운동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모든 카드를 다 뒤집으면 총 54세트로 세트당 1회부터 11회까지가 랜덤으로 나타나는 400회의 반복 횟수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 종목을 4가지를 선택을 했어요 세팅을 원래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는 이 롱로프 하나만 달아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고급자이기 때문에 롱로프를 2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스쿼트를 달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오버헤드 프레스로 할 겁니다 짧은 로프가 있는데 이걸 좀 더 강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번 걸었어요 한번 간 다음에 이제 이걸 잡고 로우를 갈 생각입니다 이제 푸시업을 한번 하고 무릎 무릎 이걸 하나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차네 진짜로 힘들구나 시작합시다 잠깐 이거 조작된 거 아닌 조작일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섞어가지고 힘이 섞어 주세요 그럼 뭐 섞어? 제발 잘 안했습니다 레고 레고 짠 다이아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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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P 다이아몬로 OHP 5개 다이아몬로 OHP 5개 오! 처음부터 OHP예요? 음 OHP가 제일 힘드더라고요 이게 2개인데 수컷 하던데 믿는 거 아닌 거 같아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뭐, 그래? 일단 봅시다. 오, 아주 고립력이 되게 좋네요. 그래요? 네. 자, 저는, 클로어, 클로어, 로우.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좋은데? 열. 느낌이 들어요? 어, 열 개, 열 개 하셨네요? 아홉 갠데? 텐맵스가 몸에 비어있어가지고. 텐맵스로 해버렸어. 하트. 하트2. 하트2. 푸시어. 우린 고급 잡아줘야죠? 그쵸? 하나, 하나, 둘, 셋. 하트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아, 나이스. 3번 보다 하트가 힘들어요. 스피스 파이. 여덟 개. 여덟 개. 오빠 다리가 쩍쩍 갈라지셨네요. 이제 한 3분의 1인 것 같은데? 예스. 못하네요. 아 예스가 아니구나. 11개잖아요. 나이스. 잠깐만. 이거 후쉬업이잖아. 끝나가 끝나가. 근데 망했다. 스페이스. 야 에인을 잡고 있네. 에이스라서. 후쉬업 제일 힘들어요. 와 이거 뭐야? 조커. 잠깐만 근데 조커는 뭘 해야 되지? 10개 10개. 그러니까 누구를. 제니도 가자. 푸쉬업 가자. 푸쉬업 가자. 푸쉬업. 왜냐하면 조커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알기로. 10. 제안이 있습니다. 네. 다음 조커가 나오면. 4개 10개씩 한 번. 좋습니다. 10개 10개 10개. 누가 걸릴지 모르니까. 데스맥이네요. 스페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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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순간 이거 조커인 줄 알았습니다. 다. 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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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조커 뭐였죠? 올라운드 10개씩. 4종목 10개씩. 갑니다. 일곱. 푸우. 푸우. 아휴.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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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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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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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지막 서로 하나씩 쥐기로 할까요? 어. 아홉. 아홉. 전. 그럼 그냥 오픈하겠습니다. 예스. 아. 아. 마지막은 내가 하트가 아니야. 하트사. 다행이다. 하나. 하나. 셋.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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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칼로리 진짜. 엄청 소비한 것 같은데. 저 오늘 헬스장에서 땀 흘린 것 같아요. 지금 더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와. 와. 대박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갈까요? 아우. 그때는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한 번 더 가시죠. 다음에 두 번 돌아갈까요? 두 번 받고 한 번 더 가시죠. 세 번? 네. 세 번 가시죠. 그럼 한 시간 반인데? 한 시간 반 어 뭐. 빼시는 겁니까? 하. 하셔야죠. 컷.